장동건 장동건은 결혼을 왜 안 하는 걸까 독특한 걸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마음은 있어 거울 안에 주인님도 한 건 해야지 내 얼굴이 이 우리가 아닌 것 싶어 노릇증을 연습하면 허리가 아파 흔거치던 손가락을 완전 픽스해 어른밤에 만져보다 기절인처럼 못생긴 게 최대한 네 얼굴을 봐 네가 울은 폼으로 인연 바보 같은 네가 정신 차리면 평생 너만 사랑해줄게 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알아나도 내 다리는 문제가 있어 안다니깐 내 허리도 문제가 많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꿍잘은 완전 이유리 어젯밤에 거울보다 기절인처럼 바보 같은 놈아 나를 몰라봐 거울도 날 알아보잖아 바보 같은 네가 정신 차리면 평생 너만 사랑해줄게 바보 같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네 거야 넌 내 거 심플하잖아 바보 못생긴 게 죄냐 네 얼굴을 봐 네가 오른폼으로 있냐 바보 같은 네가 정신 차리면 평생 너만 사랑해줄게 바보 같은 너만 나를 몰라봐 거울도 날 알아보잖아 바보 같은 네가 정신 차리면 평생 너만 사랑해줄게 랄랄랄랄랄라라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